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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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신 굉장히 치열하겠죠. 한 20대 30대 되겠죠. 처음에 2005년도에 상담교사 만드는데도 한 10대 20대 되죠. 그때는 대학 나온 여자분 대학 나온 선생님들이 누구나 해가지고 두달만 공반면 상담교사자 되거든요. 특별가정은 그때요. 매일 그냥 그래요. 두달동안 특정 공배되고 상담교사 각 학교의 상담교사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양성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진로교사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뭐 하는가 선생님들이 누군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 시험만 생대로 합격해가지고 어디에 요즘은 몇명 이상 구인무직한 데는 직업상담사 사람들 주여 자기들 주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형제공사 공부한 내용이 거의 지급 상담사 내년도에 올해 내년도에 3번 있는 지급 상담사 시험에 시험을 보라고 가시면서 지급 상담사 문제집 운전면허증 비슷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대신 2차가 어려워요 2차 2차는요 그냥 쓰는 것들로 상담사 2차를 쓰는게 어려워요 2차를 쓰는게 2차를 쓰는게 어려워요 2차를 쓰는게 어려워요 2차를 쓰는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산다든지 안그러면 대학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이렇게 샘인같이 집에서 살리자면서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파타이로 4시간 5시간 이라고 국무는 뽑거든요 그런걸 뽑아가서 순회교사 여러가지 방법인데 자 여기 샘들 여기 보세요 하느니 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샘들이 양이면 세트로 자기 때 따시면 되겠다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진로자동사 이런 사회복지사 샘 딸 수 있죠 사회복지사 세트가 3종 세트가 없는가면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여기다가 이제 샘이라는 지도 배우는 것 같고 왜냐면 앞으로 이런 평생교육 앞으로 대박인 직업이 볼까 노인들 상대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격증 하나만 따른게 아니고 세게 정도 상격증 가면 한사람 보면 1타 3기라고 그 그런걸 할 수 있으니까 샘들이 어 질문이에요 네 저 포인트를 좀 피우시면 펀트가 아니고 이거는 인터넷 아니 그래서 뭐 두개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되잖아요 뭐 아 살짝 보이면 좋아 선생님 다음에 하프라 앉으세요 아 아 아 워크렛 아 워크렛 아 커리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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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들 오늘 집에 갔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그동안 한 검사를 허리에다가 엄마들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검사를 다 볼 수 있어요 , 하 초등학교 때 아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